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셸 박입니다 저번주까지는 날씨가 여름 날씨 40도를 웃돌더니 이번주부터는 가을 날씨 같으네요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엔 정말 산불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호주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 기울여 주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거예요 우선 이민을 오시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IELTS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IELTS는 영주권, 이민을 신청하시려면 제너럴 IELTS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시려면 아카데미 IELTS가 필요해요 약간 점수나 과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민을 보통 오시려면은 한 7.0 정도 IELTS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7.0이라는 점수가 상당히 쉽지 않은 점수예요 왜냐하면 리스닝 해야죠, 리딩 해야죠, 라이팅 해야죠, 스피킹 해야죠 그렇게 다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국 분들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인도 사람들이 지금 호주로 많이 이민을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도 사람들은 원래 오피셜 랭키지가 영어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보통 부부가 오는 경우에 부부가 마스터, 석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IT를 하는 직종들이 많은데 IT인 경우에는 거의 경력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IELTS 점수는 충분히 되고 또 영어도 되고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분들은 영어 점수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7.0이라는 점수는 정말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시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고 이게 리스닝이 쉬우면 리딩이 어렵고 리딩이 쉬우면 리스닝이 어렵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험이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산불 때문에 호주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주는 약간 특성이 하나 있는데 호주에서 이민을 갑자기 이민 정책을 바꿔서 이민을 늘렸다가 다시 또 이민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딱 듀데이트가 어떤 기한이 있어서 나는 이 정책을 2022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 이유는 얘네들은 호주 나라에서는요 만약에 들어오는 기술직이나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한 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문을 쫙 열어요 그래서 천명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천명이 다 들어오고 나면 문을 탁 닫아요 영주권 문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을 하듯이 영주권은 뭐 줄 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호주가 워킹도 되게 힘들어서 별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영주권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도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영어 점수 때문에 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호주는 이렇게 경제가 약간 침체되거나 유학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영주권 정책을 약간 완화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사실 호주는 유학이나 이런 걸로 많이 경제가 부응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론이 닿으면 아까 저렇게 닿는 거죠 그게 바로 얘네들은 아 이건 참 밸런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딱 정해진 날짜가 없지? 그럼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참 안타까운데 이 나라는 그렇게 정책을 피고 그게 본인들한테는 맞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영주권을 준비하거나 호주에 워킹을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도 많이 만나고 전문가들 많이 만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민변호사도 한 말씀이 앞으로 한 올해 삽불 때문에 침체되었던 경기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 그 호주의 그런 경제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이민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약간 새롭게 또 내놓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그 한국 상권이나 이게 뭐 스트라스필드나 이스토드인데 상권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어요 예전 한 3년 전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을 펼 기회가 있으니까 그게 뭐 앞으로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제가 그런 정보를 얻으면은 바로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곡차곡 영어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한번 호주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그 미혼인 경우에 점수가 10점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영수권 점수가 한 65점이 돼야 되거든요 뭐 나이 점수 경력 이런 거 해갖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차분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기회에요 근데 영어 점수가 7.0이 넘으면 10점을 받아요 근데 미혼인 경우에 작년부터 새로 추가된 그런 안인데 미혼인 경우에 10점을 플러스 해 주거든요 10점은 상당히 큰 점수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혼인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 하긴 뭐 그렇지만 잠깐 뭐 그런 것들을 서류상 그런 것들을 잠깐 살짝 딜레이 하시고 영수권을 모두 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실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제가 호주를 한 10년 넘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 보니까요 갑자기 이민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7.0 넘으면 10점 더 주고요 미혼인 경우에 10점 더 주고요 그 점수 되게 크기 때문에 또 언제부턴가 또 미혼 점수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영어 공부도 더 하시고 경력 관리나 이런 거 하셔 갖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꼭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호주 환율이 거의 800원 초반이잖아요 오늘은 거의 기준 매매율이 798원 뭐 8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사실 호주 환율이 좋기 때문에 워킹으로 오는 건 힘들지만 여행 오는 건 좋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여기서 집을 사시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2010년도 이럴 때 공부하고 여기 와 있을 때는 거의 미국 달러를 능가해서 거의 900원 후반 1000원 초반, 1100원, 12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넘게 한 2000 초반부터 보기에 한 15년을 봐도 지금은 상당히 그 환율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한번 여행도 오시고요 뭐 지금 우한 폐렴이 이게 좀 사그라들면 앞으로 여행도 오시고요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꼭 원하시는 걸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빠르게 얻으면 여러분께 꼭 좋은 소식 또 정확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들 아시겠지만요 호주가 아무리 산불이 나더라도 산불 꺼져 나니까 벌써 오늘도 공기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 좋죠 그리고 영어권이죠 안정되어 있죠 안정되어 있죠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총계 같은 게 없어요 안정되어 있죠 자연 자원 많죠 그런 거 생각하면 호주가 참 좋은 나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호주에 놀러도 오시고 또 혹시나 호주에 살고 싶은 분들은 기 기울여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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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